산상수은의 팔복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수은의 팔복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족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우애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텅 비어있는 핍박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부족함은요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공간에 천국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자신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속에 담아두신 보물을 찾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가난, 깨어짐, 약점, 연약함, 그리고 장애와 실패를 경험한 그 아픔의 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부족함 속에 담긴 충만함, 부족함 속에 담긴 능력, 부족함 속에 담긴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인생은 힘이 있어야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을 빼야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배틀을 휘두를 때 치기 전부터 힘을 주고 있으면 온몸이 굳어서 자연스러운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넘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힘이 모자라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우리들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지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미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신명기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계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광야를 걷고 한없이 낮아진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아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하루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펼쳐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기록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하루를 정리하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시작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한 값진 주일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내게 있었던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됨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시선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달려갑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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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